cpu를 더하게 되면 이제 ai 컴퓨터. ai 컴퓨터를 이렇게 수천대 수만대 더하게 되면 이제 ai 센터가 되는데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ai 슈퍼칩 이번 3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제품 을 소개한 겁니다. 여기는 글레이스 블랙웰 200라는 제품인데 슈퍼칩 이니까 ai 컴퓨터라고 보면 되죠. 이 업계에선 슈퍼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ai 컴퓨터 대신에. 여기는 한 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블랙웰 이라는 그런 gpu를 두 개 쓰고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가 공급한 hbm3e 5세대 고대욕풍 메밀이 8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거기다 글레이스 cpu를 다 하는 겁니다. gb 여러분들 2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전 제품인 ghm200 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고대욕풍 메모리 하나.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 cpu. 그런데 컴퓨팅 용량이 점점 점점 더 커지니까 gpu 한 대가 아니고 여러분 gpu를 몇 대를 쓴 겁니까 gpu를 두 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욕풍 메모리를 8개 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개발한 개발에서 생산한 글레이스 cpu를 더해 가지고 ai 수퍼칩 ai 컴퓨터를 그냥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 수천 대 수만 대 연결되면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계 중심에는 gpu하고 이런 글레이스 cpu는 모두 다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에서 여러분들 위탁 생산을 맡기고 대만 반도체 hbm3는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 받고 곧 삼성전자에 독점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가가 질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거죠. ai 수퍼칩 .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올 곧 출시된 차세대 ai 수퍼칩은 gpu를 4개로 늘리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 hbm 아니죠 hbm m m3 e를 수십 개로 늘리고 그리고 cpu 그레이 cpu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ai 컴퓨터 수퍼칩 ai 수퍼칩을 만들고 이게 36개 이상 정도면 합치게 되면 ai 수퍼컴퓨터가 되고 그다음 그걸 여러분들 3만대 이상이 되게 되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괴물반도체네요. 또다시 김종호 박사 께서 4월 19일 날 최괴물반도체 블랙웰이 드러낸 엔비디아의 야심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슈퍼칩 슈퍼칩 슈퍼칩이 이렇게 ai 컴퓨터를 속양 . 이게 슈퍼칩이라 부르네요. 김종호 박사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르려고 했죠. 우리 개념은 ai 컴퓨터 이꼴은 ai 슈퍼칩이다. 그 ai 슈퍼칩을 이렇게 신제품을 발표하는 3월 18일 캘리포니아 개발자 캄프는 gtc2024에서 젠슨 왕이 이렇게 신제품을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반도체 전문가인 김종호 교수께서 최괴물반도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괴물반도체다 이렇게 부를 정도니까. 여기 이 위에 여러분들 있는 것이 gpu 두대입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설계에서 tsmc의 발줄에서 여러분들 만든 gpu 그래픽 처리장치 두 대 그 밑에 있는 것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엔비디아 가 자체 개발한 인텔 제품을 쓰지 않고 cpu입니다. 중앙처리장치 이걸 이제 발표하고 이제 어디에 이제 그게 있겠죠.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hbm hbm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한 번 보시죠. 옛날에 상품은 단순했습니다. 이게 구 모델입니다. 엔비디아는 글레이스라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네요. 글레이스 호프 글레이스 cpu 글레이스 블랙웰 글레이스라는 표현이 아주 멋지네요. 이전 모델입니다. 지금 한참 많이 팔리는 글레이스 호프 200 모델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gpu 하나 cpu 하나 그다음에 hbm3는 몇 갠지 모르겠 는데 하나 안 한 겁니다. 이제 컴퓨팅 용량이 폭발로 증가하니까 이제 더 여러분들 뭐죠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몇 개나 여러분들 하는 겁니까 gpu를 두 개 그다음에 고대 육평메을 여덟 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두 개의 블랙웰 gpu입니다. 두 개 두 개의 블랙웰 gpu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한 개의 글레이스 cpu 중앙 정보 처리 장치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좀 흐릿하게 보였던 것은 내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384 기가바이트 의 고대 역폭매물이 5세대 hm3를 여러분들 이게 여기 뭐죠 장착하는 겁니다. gp200 슈퍼칩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컴퓨터나 쓰지 않고 슈퍼칩이라고 이야기하는. ai 컴퓨터는 이제 슈퍼칩으로 읽어야겠네요. 슈퍼칩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대의 글레이스 두 대의 블랙웰 200 gpu 그다음에 글레이스 cpu 이렇게 연결하고 글레이스 블랙웰 200 ai 가속기입니다. 블랙웰 글레이스 블랙웰 수퍼칩 40 페타플랍스라는 것은 1초에 1초에 여러분들 이게 페타플랍스가 1초에 얼마입니까? 페타플랍스가 1초에 1억번입니까? 1초에 천억번인가? 일종인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를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능력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00m가 이제 뭐 보드 모양이네요. 이걸 이제 20 페타플랍스 초당 천조 정도 아마 연산할 겁니다. 천조. 초당 천조 연산을 하는 이 gpu를 두 대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20 곱하기 천조 초당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에 192 기가바이트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864 기가바이트 메모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기판 위에 gpu 두 대 cpu 하나 보시게 되면은 nbdi 상품인데 있죠.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내놓을게요. 여기는 호프는 없네요. 블랙웰 100 gpu 블랙웰 200 gpu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한 것이 글레이스 블랙웰 200 단품 단품 단품을 연결한 것이 여러분들 이 제품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온 이제 nbdi에서 예고한 상품이 8개를 연결한 겁니다. 8개를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hgx네요. 8200 여기서 또 hgx 블랙웰 200 hgx 블랙웰 100 제품이 이미 사양이 다 나와있네요. 성능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김종호 박사님 말씀 또 다 들어보죠. 이날 소개된 nbdi의 신행 칩셋인 블랙웰 안에는 nbdi의 글레픽 처리 장치 gpu인 블랙웰 200에 들어가는데 현재 가장 앞섰다는 nbdi의 gpu h200을 넘어서는 괴물의 탄생이다. 호프 200 보다 훨씬 더 진보한 버진다. ai 반도체는 결국 확률 기계를 말하고 ai 수퍼집 블랙웰 내부에는 두 개의 gpu가 한 개의 패키지 기판에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ai가 거대화되면서 파라미터 매개 변수도 조 단위 학습 데이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파라미터는 생성형 ai가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신경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숫자가 많을수록 ai 성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훨씬 더 더 거대한 용량의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gpu도 모자라서 두 개를 바로 옆에 연결해서 gpu 키우기를 두 배로 만들었고 gpu 옆에는 8개의 5세대 hbm3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장착된 것 이렇게 가까이 설치해 두 개의 gpu 사이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hbm과 gpu 사이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까지 더 높일 연 전략이다.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더 높여 생성형 ai 생성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학습과 추론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 블랙웰에 사용되는 gpu는 대만 파운드 리프진 tsmc가 제작했고 gpu 블랙웰 200의 두 개는 총 2800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되고 하나가 10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하나에 104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심어 넣는 겁니다. 두 개 합체가 여러분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 들어가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참 대단한 시대를 살게 됐네요. ai 기능은 학습하고 추론하는 거죠. 구글의 재미나이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는 것은 추론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론하려면 그동안 훈련이 돼있으면 추론하는데 학습을 시킨 거죠. ai 추론은 ai 모델이 예측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걸 뜻하고 ai 학습은 ai 모델이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ai 추론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많은 계산이 필요한 거고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큰 용량을 요구하는 거죠. 학습시간이 수개월 걸릴 수가 있는데 용량이 대폭 커져가지고 수개월을 수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ai 개발과 학습시간의 단축이 결국 ai 기업의 경쟁력이 되니까 ai 슈퍼칩 블랙웰은 얼마나 수요가 많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장 돈 되는 지식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 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게 될지 엔비디아의 글레이스 블랙웰 200 슈퍼칩은 2024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인 최첨단 ai 가속기입니다. 착하게 이야기하네요. 블랙웰 200 gpu 2대 엔비디아가 만든 글레이스 cpu 그 다음에 몇 개입니까 이게 8개입니까 아니면 몇 개죠 예 몇 개를 다 한겁니까 이게 몇 개를 다 한거죠 hbm이 8개인가 여기 있네 아 8개 아 8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8개를 합친 거네요 8개 gpu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반도체는 중앙정보처리장 cpu의 모기였는데 인텔이 주로 설계하고 생산해 왔는데 cpu가 pccd와 인터넷을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cpu까지 개발해서 ai 수프칩 블랙웰에 장착하게 된 것이다 cpu 분야에서도 인텔의 선전포고를 한세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음에 개발할 ai 수프칩에는 gpu 블랙웰 2배기 4개 이상 근접 설치될 것으로 보고 주변에는 수십 개가 연결될 것이고 이런 ai 반도체와 나오면 ai 울트라 수프칩이라고 부를 만하다 ai 수프칩 30개가 연결되면 한 개의 최소 단위의 ai 수프컴퓨터 되고 3만 대 연결되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된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김종호 박사님 이야기한 것이 이미 제품 사양이 나와있네요 8개를 연결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이 한 4배 정도 뛴다는 것네요 성능이 8개를 연결하는 것이 곧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도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 지금 울트라 수프칩이 hgx 블랙웰 200 이 모델이네 여러분 흥미가 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기회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agi라고 하지 않습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성이 추론 능력인데 인간의 추론 능력을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ai가 유능해져 가지고 그냥 사람이 물으면 뭡니까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게 이렇게 정리정돈해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ngetty님이 재미납니다 이 재미나죠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소위 기술주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문제만 너무 다루면 사람이 갇히니까 그렇게 하고 열린 사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정치와 관련된 분야를 다루지만 절반 정도는 기술 미래 투자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 계속 성장하거든요 이제 많은 부분을 또 이해하고 깨우치니까 훨씬 더 방송이 이제 앞으로 풍성해지겠죠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방송 패널로 출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송 패널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방송은 선거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니까 한국이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걱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이런 큰 세계사의 큰 흐름인 ai 혁명의 그 추동세력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도직인 역할을 하고 두 회사 여러분들 메모리 칩이 없으면 ai가 여러분들 행명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무슨 뭐 천조분의 1초에 천조 정도의 연산을 처리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더하기 빼기를 못해 가지고 뭐죠 선거를 망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막 벅차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신세가 펼쳐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도 많이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날로날로 성장해서 더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이제 만든 이 건국전쟁이나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반향이 컸는데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렇게 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전후를 이해하는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